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춘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82년생 김지영 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최근에 국내 영화 중에서 아주 절찬리에 상영 중인 82년생 김지영 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있어서 82년생 김지영 이라는 영화를 우리 집사람과 함께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82년생 김지영 이라는 영화는 김지영 이라는 한 여성이 한 가정의 아내로서 또 한 가정의 엄마로서 또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또 직장의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그 아픔 고통 또 어려움 또 심지어는 그 아픔과 고통으로 인한 또 우울증 또 빙의라는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으로 인해서 받는 그 고통을 아주 니얼하게 신랄하게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여성들의 그런 실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쭉 이렇게 보면서 과연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이런 아픔과 고통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봤는데요 제 나름대로 이 영화를 보면서 여성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들이 무엇일까 어떠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 결과는 첫 번째는 남성과 여성 또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고통이고 아픔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남편 즉 남성의 역할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남성 남편들의 역할이고요 여성들은 즉 아내는 남편들이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집안 살림을 하고 또 아이들을 잘 키우는 그런 육아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이것이 점점 산업화 사회가 되고 사회가 복잡하게 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여성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런 역할 분담이 이제는 남성은 거의 그대로 가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살림도 하고 또 육아도 하고 거기다 플러스 이제 일까지 하게 되면서 그 역할의 증가 이런 걸로 인해서 여성들이 그 역할의 그 부담감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현대 사회에 여성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이 늘어나게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여성들이 이런 고통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픔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이 또한 이제 전통적인 우리 가족 제도가 가부장제 제도고 또 남성 중심 남성 위주의 사회에다가 보니까 현대 사회는 이제 남성 중심 남성 위주 가부장제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남녀 평등 또는 양성 평등 사회로서의 변화에서 오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갈등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할에 있어서나 또 남성 중심 사회에서 양성 평등 중심 사회로 전환되는 그 과도기에서 오는 그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러한 남성 평등 중심 사회로 또 역할의 변화에 따른 대안 또 대체 대처하는 그런 제도나 정책이나 법률이 보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대 변화는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런 법률적이라든가 제도적이라든가 정책적인 그런 뒷받침이 늦어짐에 따라서 또 우리 국민들의 의식 변화가 늦어짐에 따라서 찾아오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여성들의 그 아픔과 고통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국가나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국가나 사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공론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국가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제 진행되어야 될 문제고 우리 이제 82년생 김지영 씨와 같은 그런 여성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이 사회는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만 있어서 나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나 혼자만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사회가 아니다 우리 영화상에서도 보면 우리 김지영 씨가 우리 직장 동료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또 상사하고도 상의도 하고 또 남편하고도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의 질병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또 친정 어머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김지영 씨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런 제도적이나 법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보완되지는 않지만 하루속히 보완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 보완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라도 가급적이면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또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정신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 뿐만 아니라 학생들 또 노인들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은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김지영 씨도 겪었던 산후 우울증이라든가 직장 우울증이라든가 육아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우울증이 더 극단적으로 상황이 전개가 되면 자살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정신건강상에서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또 공황장애라든가 조현병이라든가 이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정신병 하면 우리가 굉장히 터부시하고 또 낙인을 찍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정신병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병원을 찾는 진료를 받는 것을 꺼리기도 하고 또 상담을 받는 것을 꺼리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82년생 김지영 같은 여성들에게 또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이나 학생들이나 노인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고 또 주사를 맞는다든가 수술을 한다든가 또 약을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깨끗하게 낫듯이 이제는 정신질환도 그렇게 낙인 찍힐 만한 그런 병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상담을 하고 또 진료를 받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병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고 내 주변에는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정신건강의학과 또 전문의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런 정신질환도 얼마든지 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 홀로 고통받고 아픔을 갖지 말고 함께 상의를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82년생 김지영으로 대표되는 많은 여성분들 또 학생분들 또 노인분들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lement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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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ention